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말 답도 없는 개그지같은거 드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차이나는거 뻔히 다 알면서 결혼까지 강행했던 어떤 여인 와 이 그지같은 새끼 결국 사타구니의 땀띠가 오져가지고 이혼해요. 원제 차이나는 결혼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거는 제 스스로가 너무 한심해서 쓰는 글입니다. 우선 남편과 저는 동갑내기에요. 저희 친정이 엄청나게 잘 사는 부자같은건 아니지만 그래도 남들에 비해 풍족하고 넉넉한 편이며 반대로 시댁은 당신들 노후를 떠나서 아들이 매달 드리고 있는 그 생활비가 없으면 아예 생활 자체가 안되는 그런 정도에요. 네 이런거 저도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남편 하나만 보고 만나고 결혼까지 해온겁니다. 고생이야 되겠지만 같이 평생 살아도 좋을 것 같다. 그게 뭐든 간에 충분히 극복이 될거다. 나를 속이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 남편도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당시에 시댁 반대는 전혀 없었고 오히려 쌍수를 들고 환영했죠. 저희 부모님이 반대를 좀 했는데 그래도 남편을 몇번 만나보고는 그 댐댐이가 괜찮은 놈인데? 이러면서 끝내 허락을 해주셨어요. 물론 걱정은 했지만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이 저를 전부 다 말렸습니다. 특히 먼저 결혼한 선배나 언니들이 극구 반대를 하더라구요. 너 이렇게 차이나는 결혼하면 결국 너만 힘들어진다. 신중하게 잘 생각해라. 근데 생각을 떠나서 나는 그냥 네가 안하면 좋겠다. 등등등. 한 사람 지나가면 또 한 사람이 나타나 저를 말렸는데 사실 이런 충고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았어요. 막말로 이 사람이 나를 뭐 속인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도 이렇게 좋은데 같이 살면 더 좋겠지 뭐. 우린 정말 잘 맞는다고. 다들 이 사람을 몰라서 하는 말이야. 등등등. 이런 생각. 아니 거지같은 착각을 하며 결혼까지 갔던건데 하... 그때 당시 제 뺨을 아니 아구창을 180도 뒤로 확 돌려버리고 싶어요. 할 수만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저는 시댁 어른들 어려운 거 다 알고 있었고 또 아들이 남편이 그분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거 이 역시 알고 지금도 그건 불만 없어요. 근데 딱 하나 이거는 전혀 예상을 못했던 겁니다. 정말 문제는 저희 가난한 시부모가 아니라 남편 본인이었어요. 아무리 좋아도 결혼은 부부, 가족이 되는 거니까 같이 살다 보면 분명히 안 맞는 부분이 튀어나올 거고 또 지금 이 순간 내가 모르는 것들도 있을 거라 예상을 하며 당연히 그만한 각오를 하고 결혼한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문제는 그렇게 생각했던 제 범주를 아득히 초월하는 그런 거지같음이었어요. 제가 여기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게 너무 부끄러운데 그러니까 겨울에 보일러 트는 거 제습기 트는 거 그리고 여름에 에어컨 트는 거 공기청정기 트는 거 등등등 저한테는 너무나 당신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결혼을 하고 나니 그냥 모든 부부싸움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처음에는 최대한 맞춰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안됩니다. 사람이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어요. 집에서 미이라 되겠다고 착하고 재미있는 남자라 좋아했던 거고 결혼을 한 건데 그 착하고 재미있는 남자가 이 산복더위 에어컨만 틀면 세상에서 제일 꼴보기 싫은 남자가 되고 늘 그래요 북극곰과 후손들 걱정하는 환경운동가로 변신을 합니다. 물론 반대로 보일러 탈 때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지구 환경을 걱정하는 그런 운동가가 되는데 이거는 그냥 지가 하는 말이고 제가 봤을 때 솔직히 너무 없이 살아서 구질구질한 궁상을 떠는 딱 그런 느낌이에요. 이혼하자 하면 고작 이런 걸로 이혼하냐고 미친년 소리 듣겠죠. 알아요. 근데요. 그냥 미친년으로 살면서 여름에 에어컨 빵빵 틀고 겨울에 보일러 따뜻하게 틀고 자야겠습니다. 이러다가 사람 죽겠다고 저요. 여름에도 뜨거운 물로 샤워하면서 스트레스 풀고 싶다고요.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그냥 미친년으로 살면서 여름엔 에어컨 틀고 겨울엔 보일러 따뜻하게 틀고 자야겠어요. 와 21세기에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너무 큰 충격이다. 누가 보면 1924년인 줄 알겠어요? 아니 지금 여기가 무슨 북한 아우지 탕강도 아니고 1935년생인 우리 할머니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 그런데 그런 90 할머니조차 요즘에는 아이고 날씨가 미쳤네 이러면서 에어컨부터 켜요. 근데 이거 이거 뭐야 미친거야? 2번 후손들이랑 북극곰은 그냥 핑계일 뿐이고 당장 나가는 돈 수도세 가스세 전기세 그런게 아까운 거겠지 이 거지같은 놈 하긴 그래 평생을 그렇게 지지리 궁상으로 살아봤을 테니까 아까운 거겠지 3번 야 이거 진짜 레전드네 완전 거지같다. 쓴이 고생 그만하고 그냥 이혼은 하세요. 남자 수준으로 떨어져가지고 궁상으로 살지 말라고 4번 헐 이게 뭐야 진짜 역대급 반전이네 나는 당연히 시댁 돈이 너무 흘러들어가니까 그게 힘들다. 내 예상 이상이다라 이게 결론일 줄 알았더니 뭐라? 보일러 에어컨 못 틀기에서 이혼하고 싶을 정도라고? 헐 5번 궁상 떠는 걸 떠나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덥다 춥다 하는데 에어컨 보일러를 못쓰게 한다고? 이건 그냥 못돼 처먹은 겁니다. 게다가 지금이야 에어컨 보일러일 뿐이지 나중에 쓰니 나이 들어 여기저기 아프면 자기 아내가 아니라 병원비부터 신경을 쓸거고 그 돈 아까워가지고 사람 하나 못쓰게 할 새끼라고 적어 정답입니다. 6번 아니 이건 미친 그게 아니라 이혼소리 나올 만한데요? 저도 비슷한 경우인데 대신 저는 그냥 제가 다 낼 정도가 돼서 제 기준에 맞춰 사는거에요. 이제 뭐 남편 잔소리도 거의 없고 시부모도 노후는 돼 있으니까 그나마 그냥저냥 살고 있는건데 쓴 일은 답이 없어 보이네요. 또 앞으로 시부모 경제지원도 해야할 것 같고 그냥 이혼하세요. 남은 인생 어떻게 그리 살겁니까? 수십년은 농담 아니라 금방 우울해지고 점점 말라 죽어요. 이혼이 뭐 대수라고 사람이 사는게 우선이죠. 저도 지금은 이러고 있지만 만약에 내 남편이나 시부모가 미쳤다고 설친다? 그럼 바로 이혼이야. 늘 이런 생각을 품고 산다구요? 7번 나 아는 지인이 되게 유복한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아마 어쩌면 쓴이 이상의 차이라고 감히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다른건 바로 남자 태도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삶이 풍족하고 좋은 쪽으로 바뀐 그 모든게 자기 아내의 공이고 덕이라 말하며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결혼 전도사가 됐죠. 내가 마누라 잘 만나가지고 이렇게 산다. 너희들도 결혼해라. 이렇게요. 거기다 부모님들도 엄청 좋은 분들이야. 가진 것만 없지. 우리 가난의 굴레는 우리 책임이니까 너희는 절대 신경쓰지 마라. 이러면서 며느리의 도움을 끊고 사양하고 지금도 열심히 일들 하세요. 몸쓰는 일을 힘들게 열심히 궁극적으로는 이게 가난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인지 또 변화에 열려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결혼이라는게 보니까 쓴이 남편은 자신의 그 거지같은 똥꼬집 절대 꺾을일 없고 되레 남을 폄하하는 사람이라서 문제가 되는거죠. 이거 그냥 이혼하세요. 저런 사람 알잖아요. 안바뀝니다. 8번 이제 쓴이도 잘 알겠지만 살아온 환경의 차이는 감히 말하는 건데요. 절대로 극복이 안됩니다. 나는 태어남에서부터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런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이해를 구해야 되고 동의를 얻어야 겨우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는 거라고요. 제가 전남편이랑 이혼하고 제일 먼저 한게 바로 삼성 달려가서 에어컨 구매해온 거야. 알겠어? 두번째 사연 넘어가기 전에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아마 저 인간은 자기 스스로 금검 절약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할 거예요. 분명히. 근데 금검 절약이라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한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아끼는 거 이게 금검 절약이지 이런 다른 사람한테 자신의 그 거지같은 신념 들이대는 거는 그냥 패악질입니다. 무엇보다 인간은 자기 아내가 쓰는 게 아까운 거야. 그게 제일 큰 이유라고. 불꽃고무 개뿔. 그럼 두번째 사연 원제 집안 차이 나는 결혼 어떻게 생각하세요? 얘기할 곳이 없어 저 혼자 고민하다 여기 올려봅니다. 여러분 보시고 솔직한 의견과 좋은 꼭 부탁드려요. 일단 저는 30초반 여자고요. 연애 3년 차이입니다. 둘 다 나이가 있다 보니까 남친이 두 살 더 많아요. 지금 슬슬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제목에도 썼지만 집안 특히 경제적인 차이가 너무 커서 고민이 되거든요. 지금부터 A, B로 쓸 거고 또 정확한 의견을 구하기 위해 제가 A와 B 중 누군지 밝히지 않고 쓰겠습니다. 조건과 팩트만 라고 했지만 우리 모두는 알죠. 그대로 갑니다. 먼저 저 월급 400 정규직 이긴 하나 정년 보장이 안 돼 있고 모은 돈은 1,5천이에요. 그리고 남친은 월급 500 정규직이고 정년이 보장돼 있죠. 모은 돈은 3,000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교직에서 일을 하다 지금은 두 분 다 은퇴를 했고 당신들 노후 준비는 물론이며 자식인 제가 결혼할 때 지원 역시 넉넉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분들이세요. 반면 남친 부모님은 지병이 있고 일도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식인 남친이 대학교 졸업하고 지금까지 쭉 계속 생활비를 들여온 상황이며 병원비도 역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 쭉 그렇게 해야 돼요. 노후 준비 안 돼 있죠. 사실 직업만 놓고 보면 남친이 더 안정된 건 사실이에요. 버리도 낫고 평생 부모님 부양도 함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잘 벌어도요. 다시 말해 그 집안의 가장이자 기둥이라는 건데 이런 두 사람이 결혼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댓글 1번 A가 내 자식이면 머리를 비틀어서라도 말릴 겁니다. 지 돈이 부모님한테 들어가는 애들이랑 반대로 부모한테 도움을 받는 애들 비교해보면 하늘과 땅 차이에요. 2번 돈 잘 벌고 직업이 안정되어 있으면 뭐하나? 부모한테 돈 들어가는 게 있으면 결혼도 안해야지. 그 네 남친 참 양심 뒤졌네.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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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500이 아니라 월 천만 원을 벌어도 부모 노후 준비 안 돼 있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집에 돈이 없고 잘 못살아도 그냥 큰 빚 없고 부모가 소소하게 본인들 생활비라도 벌어 쓴다면 괜찮겠지. 근데 일도 안 해 몸도 어 아프지. 이거는 진짜 아니죠. 막말로 한 번다면 또 얘기가 다르겠지만 요즘은 그래요. 내 능력도 중요하지만 부모님 노후 등 전체적인 상황 다 봅니다. 왜 그게 바로 결혼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남의 집안 가정은 빼오는 거 아니다. 이 말이 괜히 있는 거 아니에요. 4번 선희는 선희는 도망을 가야 살 수 있고 반대로 남친은 무조건 선희를 잡아야 살 수 있는 그리로 구만 도망 가라 선희야 5번 직장이 안정되면 뭐합니까 돈이 줄줄줄 쳐 세는데 뭐 그거 다 감당할 자신이 있으면 지옥으로 기어들어가는 거고 고고 이걸 보고 뭐 글쓰니가 A가 아닐 수도 있지 않냐 B면 어쩔 거야 이런 생각 하는 분들 설마 없겠죠. 만약 있다면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만약 선희가 기울어지는 쪽 B였다면 글을 이렇게 안 써요.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냐 커버되는데 결혼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를 풍겼겠죠. 근데 이 글은 어떻습니까 이 결혼하면 내가 가진 걸 뺏길 것 같은데 이거 해도 되겠냐 이런 걱정만 하잖아요. 무조건 A입니다. 그죠? 아무튼 반박을 한다면 당신 말이 맞으니까 알겠어요. 감사합니다.